자 정보 우리 수능 준비하시나 고생 많이 하시는 여러분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은 시기에 어떻게 학습법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선 우리 마음가짐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만나고 또 우리 인터넷 수강생들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다 같은 상황이죠. 제가 좀 어줍지 않은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물리인 영희와 철수가 어딘가에 이 물건들을 배송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좀 쌓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붕붕 출발했어요. 영희가 운전하고 철수가 이제 잘 쌓아놓은 이러한 짐을 트럭과 함께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난관에 극복되겠죠. 돌뿌리도 만나게 되고 덜컹덜컹 급정거도 할 것이고 흔들리고 이제 좀 난리가 나겠죠. 다시 흔들때마다 철수가 다시 세우고 똑바로 세우고 하고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는데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됐죠. 이제 정립이 되고 나서 이제 골목길을 접어듭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 골목길 찾아가니까 일로. 막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목적지가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순간부터 어떻게 이거 흔들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때 우리가 지금 딱 이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넉넉히 무너지는 짐 그냥 가만 놔둘까요.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정비하고 재정립을 해서 다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 우리가 1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어요. 자 뭐 과목 여러 과목 있지만 수능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제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응용하는 것도 연습하고 해서 잘 진행하다가 또한 뭐 1, 2개월 지나서 흔들린 경우가 생기죠. 과목이라는 게 다 존재하니까. 자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9평도 치르고 했는데 또 9평이 지나고 10평이 지나고 이때쯤부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 선생님 10평이 지나면서부터 그전까지 실수하지 않던 것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 들어서 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9평을 치르고 나서 혹은 10평을 치르고 나서 이 10평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기가 이래요. 항상 이거예요. 알던 것도 모르게 되고요.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알던 것도 모르게 되고 모르던 건 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있지만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지극히 정상인 상황입니다. 누구든 아니 선생님 물리 좀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선생님들이 되거든요. 그 아주 직면되어 있는 수능이나 커다란 그 안에 점점 다가갈수록 조급해지고 알던 것도 달아나고 식은땀 벙벙 납니다. 뭐 우스운 예지만 제 목에다 칼들이 대고 문제 풀어봐. 그럼 제가 풀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나 다름이 없는 경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실력이 없어졌어. 이거 어떡하나? 이럴 게 아니라 너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아난 게 아니랍니다. 흔들리고 짐이 넘어지고 했을 뿐이지 다시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재정립해서 세우고 가다듬고 만약에 하다가 어이없는 것이 갑자기 평소에 별로 없었는데 어이없는 것이 이해가 안 돼. 또 옛날에 풀었던 건데 또 이해가 안 돼.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차근차근 실탈에 풀듯이 하나하나 푸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이고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수능 날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 물론 중요한 의미는 갖고 있지만 수능 날 하루에 너무 커다란 것을 집중시켜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는데 또 정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지나치게 과도한 용기 아니에요. 이거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과도한 용기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요. 수능 전날 수능 날 잠 잘 자게 하는 겁니다. 물론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컨디션이 정말 좋겠지만 그 딱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좋은 거고요. 수능장 들어선 다 이것은 의미 없어지고 오히려 기복이 심해진 상태에서 더 긴장과 떨림이 시작됩니다. 물론 적당한 야의 긴장과 적당한 떨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수능장에서 의미가 없고요. 또한 조급함이라는 거 가져봤자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흩어진 헝클어진 엉클어진 실타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 기간이 지금의 수능 전에 한 열흘 12일, 13일 이렇게 남아있는 이때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일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큰 의미를 둬가지고 갑자기 생활의 어떤 리듬에 큰 변화를 준다든가 갑자기 뭐 안 하던 스타일을 공부를 한다든가 썩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덤덤하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막 공부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달렸다 보니까 어? 내일이 수능이야. 좀 극단적인 일입니다. 펜 놓고 수능 보러 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덤덤하게 하는 것이 하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능 장소도 해야지 그게 실력이 가지고 있던 것이 베풀어지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이 수능 전에 많은 의미를 주고 많은 뭔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수능 전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만약 물리를 정리한다면 제가 캐스트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간단한 말씀이라면 수능 전날에나 전전날에는요. 절대 여러분들 새로운 것도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1순위는 뭘 보시냐면 1년 동안 치렀던 모유고사 한번 보세요. 물론 극강도 있었고 같이 러셀도 있었고 이런 모유고사 버실모도 있었고요. 있었지만 일단 바로 직전에 볼 것은 바로 올해 봤던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 악평모평 이게 3, 4, 5, 6 아, 5는 없죠. 3, 4, 6, 7, 9, 10 6개가 나오네요. 6, 2, 2, 2 120개죠. 이 120문항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데 이때 주의학과서는 뭐냐면 이거 절대 여러분들 수능장 가서 기억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독이 됩니다. 문제를 기억해서 매치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항을 볼 때는 풀이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20여 문제 다 보지도 못해요. 풀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제가 풀었던 거 갖다 놓고 이 설정들을 이용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걸 봤는가 이걸 보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 중간 과정의 생각의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지 답을 내고 그림을 외우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루 전날 어? 이거 풀렸던 게 안 풀려? 그래 버리면 또 작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려면 지금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수능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볼 부분들을 따로 빼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봤던 것 그날 하루 전날 어떻게 해야지 가볍게 여기 과정을 일포시어야지 풀이 과정을 연습하다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현재는 수선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모욕의 사항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욕의 사항을 보고 나서 틀린 걸 나타냈을 때 아이고 내 실력이 달아났구나.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파이널 모욕에서 준비하는 것은요. 실력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능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분 차근차근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현장에서도 많이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수능생들도 함께 여러분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다가 펜 놓고 수능 보러 가는 겁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알겠죠? 끝까지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